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한 남성이 벽을 타고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더니 고압선이 흐르는 철조망을 맨손으로 뜯고 그 위를 넘어갔는데요. 단 3분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중국 내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지린 교도소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남성은 탈북자 주연권으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요. 누나의 탈북을 돕다가 발각되어 탕방에서 9년 동안 일해야 하는 교환호동형에 처해졌고 주연권은 이후 몰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강도 범죄를 저질러 얼마 못 가 결국 공안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1년 3개월 벌금 300만원 정도를 선고받고 지린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요. 올해 8월 출소 예정이었는데 출소 후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연권은 탈옥을 감행한 것인데요.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한 달 넘게 그를 찾지 못했고 수배 현상금은 1억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0여 일 정도 되던 때 주연권은 지린성 내에 있는 어느 임시막사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체포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더욱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은 특수부대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인권유린이 심했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누나의 탈북을 돕다가 결국 저렇게 됐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